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는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이 조금 전 검찰에 출동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죄의 결벽을 받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일정 등 검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자세한 질의 내용은 조사가 끝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돈봉 투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사과를 한 사안이고 이성만 의원도 탈당을 한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소환된 이성만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톤이 높습니다. 내용도 센데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분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마치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한 피해자인 듯한 성토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도 검찰을 비판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녹취록에는 이성만, 강래구 여러 분들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검찰이 이거 유출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민주당을 왜 탈당했죠?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맞서서 민주당 내에서 투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꼬리 자르듯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가 놓고 또 많은 국민들이 녹취록을 들었던 것처럼 성만이형 얘기하게 되는 이른바 돈 보호트에 돈을 마련한 것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이성만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왜 녹취록이 유출됐는지 벽까지에만 흥분하면서 성을 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녹취록의 내용들이 진실이면 어떤 방식으로 고개를 숙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런 식의 적반하장의 모습, 과연 민주당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용규 의원님, 굉장히 이성만 의원이 뭐랄까요? 감정적인 어떤 모두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감정적일 수 있다. 결국에는 이성만 의원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탈당하고 꼬리 자르기하는 모습들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민주당에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기면 탈당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 비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문제가 있으면 다 탈당을 했고 그렇게 복당을 하나 시키는 경우가 정치권에서는 허다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탈당 안 시키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복당 안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감정적인 이유는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포착이 됐었고요. 실제로 지금 재판에 의해서 녹취록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 녹취록을 뿌렸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을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조사도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여론은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고 송혁일 대표도 출국 금지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 손을 넘어서 검찰에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냐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피의 사실은 결국에는 사실처럼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공무선 기밀루설죄로 고발도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이성만 의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녹취리록을 들었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의 초기 해명과는 많이 사뭇 달라 보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서 뭐라고 해명하는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